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의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남북 대립의 긴장이 흐르는 접경지역을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화군은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칠면초 군락지와 축산포구,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교동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사업이 가장 좋은 텃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강화군은 사업이 지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은 사업은 사업이 계획이 가장 좋은 텃배로 나뉘어 있습니다.